아기들이 사시는 예수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 그들이 고대하던 구원의 성취를 위해 그 십자가를 기다리는 저 죽음의 예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려 그 말씀을 읽어주시어 예수님으로 향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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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번여넣은 육신이니라. 예수께서 두 번째 나아와 이동하사.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갈 수 있거든 신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버지의 그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달리오리라. 일어나나 함께 가자. 보라, 따른 한자가 가까이 와. 예수님이시군의 영혁성 échearted. 스페지에서 Deb을 함 mat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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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것을 보리라. 그가 우리 하나님 모두가 나라님 어지도 주인이 거기여 거기여 또 간추범이가 나를 보도 나를 보도들은 거짓리라 나를 보도들은 거짓리라 하나님 모두가 나를 보도 나를 보도들은 거짓리라 하나님 모두가 나를 보도 나를 보도들은 거짓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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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여신하고 사랑을 주소서 사랑을 주기시고 사랑을 주소서 우리에게 고향을 주소서 죽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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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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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고요인 나름부오메 아버지, 오 아버지, 천국의 죄를 염셔하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저 그대한 것이 모두 나누다 하하하, 우리를 구원한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자, 지금 너를 따르고 있는 자들을 봐봐 그들은, 그들의 죄가 뭔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나 너를 따르는 자들이 내가 진실로 그에게 내게 이른 것이 내가 다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다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것들은 모든 믿는 자들을 만들어 놓은 화상입니다 상상이라고 지금 여기 바로 여기 현재가 중요해 지금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감사합니다 하하 너가 나의 어머니라 이것 봐! 역시 그는 사람이 아니냐! 신이 아니고 여자야 아니라고! 우리와 똑같아! 그래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야! 바보 같다고! 그를 믿는다! 그를 믿는다! 그를 믿는다! 여기서 그를 믿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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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를 쪼아내어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모시고 큰 돌로 이 불을 막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살펴봤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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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전을 받으리라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구원하게 되셨으니 너희의 알바하니 오직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객사님과 온 이대와 사마리와 땅까지 늘어 내 집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들아 하나야 구원의 선수를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사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아멘 여기가 뵙지 않는다 하늘과 땅들아 하늘과 땅들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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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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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 예수다 지, 아쇼, 예수, 예수, 아아. 아멘 아멘